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가 거제불교회관에서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. 전개화상은 매주 수요일 거제불교회관에서 법만경 강설을 펼치고 있는 팔공총림대구동화사 유론장 석현슬님이 맡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몸은 이 세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딱한 오늘 이 공득은 불보살림들과 나란히 함께 도발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수행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계법회는 대우불교청년회 회원들과 지역불자들이 동참해 연비를 하고 그동안 지은 3업을 참여했습니다.